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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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붙일겁니까? 병을 또 모아서 한번더! 어쨌든 러커톡을 생산하면서 어떤 장기전을 바라보는게 아니라 지금 일단은 안마당을 뚫고 보자는 그런 형태로 저거가 병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 넘게 프로토스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집니다. 이제는 장훈수국도 언어로드가 게이트에 폭발하거든요. 박지호에요 다른 선수단이! 아 스포 못쌌어요. 아 히드라들이 쌍스톤의 피해가 너무 큰데요. 히드라들이 움직이보니까 기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긴급액 선수가 지금 머리가 아픈 시점이지 왜냐면 계속적으로 히드라를 몰아붙일건지 런커로 와서 장기적으로 바라볼건지를 빨리 선택해야 되죠. 지금 멀티를 하기에도 곧 있으면 바랍질러 박지호 선수가 우르르 나올텐데 멀티하기에도 부담스럽고 히드라의 나름대로 우르르 퍼끄럽거든요. 그리고 현재 분위기는 거의 긴급액 선수의 히드라리스트 웨이브 공격이 막히는 모습입니다. 넥터스 당전택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히드라들 너무 무리하는데요. 그리고 하이템 플러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무한대로 돌 수 있습니다. 이제 점점 프로토스의 격려가 쌓이기 시작했죠. 반옵이 될거에요. 지금은 런커가 필요해요. 자, 위쪽부터 사각지역은 킹스윙이거든요. 킹금맥이 어떻게든 빈승을 찾아가서 끌어내야 됩니다. 아, 됐어요! 네, 이제는 질럿이 받아들이려면 히드라리스트 웨이브 공격은 별 도움이 안되죠. 네, 끌어들인 다음에 하이템 플러 조심해야 됩니다. 킹금맥. 아, 킹금맥 선수. 여기서 너무 농성플레이를 하다가 박지호 선수 쪽으로 지금 완전히 승기, 턴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치고 빠지는 그 공격에 질럿이 데미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하이템 플러 꾸준히 모으면서도 드래그 몇 뒤로 섞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뭔가 지금 압도하고 있다라는 기능을 줄여요. 킹금맥 선수는 멀티랑 2개 정도는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나 둘 중에 히드라리스트 웨이브 공격이 왔거든요. 하이템 플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병력 치료 전략이다, 지금. 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그가 오리지널 스타일이죠. 럭커 없는 가운데 히드라리스트 웨이브 공격만으로 하이템 플러가 있든 없든 말든 소진시키려고 만들고 일단 야구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럴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프로토스 앞마당이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하이템 플러의 모습 보인다는 지은한 맞추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호. 이제는... 오, 하나 나오군요, 두 쪽에. 아, 폐색이... 그럼 삼성전자카한테는 긴검에 서서 많이... 다른 예상이 있어야 돼요. 네, 신기한 상황입니다. 자, 럭커가 나왔습니다만... 아, 옵서버까지 완장되어 있어요. 하이템 플러가 벌써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 안낸 플러가 스톱을 지금 못쓰고 죽었죠. 그리고 박지호 선수의 진럿이 다른 진럿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럭커를 안 무서워해요. 어허, 수비가 어느 것 됐다 생각하니까 바로 공격 갑니다, 이제는. 아, 오히려 이제는 김금백 선수의 위기입니다. 경력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입구자 선구 콜러는 당연히 없죠. 바로 들어가는 데가 박지호. 아, 지금 박지호 스프릿이 혹시... 네, 시간 안낸 전에... 이제 클립 고런 정도밖에 없어요. 하이템 플러가... 네... 한 개만 있어도 뚫기에 좋을 텐데... 하이템 플러 없이 그냥 갑니다, 박지호는. 이야, 이거를... 두려원도 필요 없다. 하이템 플러도 필요 없다. 박지호 선수는... 저거 바로 박지호 스피릿이에요. 아무리 스피릿이라도 조금... 네, 좀 오바일 수 없는데... 네, 오바 스피릿이에요. 네, 너무... 네, 사기만 충천돼 있었어요. 이거는 저 스피릿이랑 비슷한 단어가 써있죠. 바로 여기, 목둘레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경력으로 조합해가면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음이 더 급했습니다, 박지호도. 사실 뭐... 히드라리스크 상대로는... 질트램! 만한 조합이 없죠. 네, 근데 지금 박지호 선수는 오바해서 들어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압박을 해보고 상대의 경력과 조합을 판단을 하고 또 드론 숫자를 확인하고 다른 멀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김금백 선수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템 플러 지사야죠! 아, 저 없죠! 스피릿인가요! 네, 그러니까 김금백 선수가 지금 뭔가 장기전을 생각하기에는 그 타이밍을 이미 벗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확장을 가져가도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어쩔 수 없는 경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힘들어, 선수가 나와도 힘들지만 지금은 여러모로 박지호 선수의 물량을 압도할 수 있는 방법이 김금백 선수가 지금 찾을 수가 없죠. 네, 추가적인 확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 그래서 뒤취임이 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금백. 그래도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 러시아 맵을 좀... 지자야죠. 지형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서두르고 있어요, 김금백 선수가. 지금은 할툼 치고 방어적을 하면서 오히려 빈집을 노려야 돼요. 빈집 노리기에 좋은 맵인데 그럴 여력조차도 지금 없네요. 김금백 선수가 지금 무서워하는 건 박지호 선수가 멀티 하나를 더할 게 걱정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양 선수는 지금 계속 치고 바꿔, 치고 바꿔, 치고 바꿔, 난타전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도 계속 멀티 할 수 있는 박지호 선수인데 저기가 수비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정말 박지호 선수를 멀티 한 두 개 정도 하고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경계하면 돼요. 네, 중앙 좌측에 있는 벽려, 오렌지색 박지호의 점이 찍혀 있습니다. 확장하는 곳으로 모였는데 이렇게 비슷하게만 써도 박지호 선수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빌드 선택도 좀 김금백 선수에게 아쉬운 점인데 어차피 초반 하드컬 진룸 러시가 좀 힘든 맵이기 때문에 앞마당을 가져가고 좀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출발을 했죠? 아, 병력 쌓이는 거 보십시오, 박지호. 점점 늘어나고 있고, 드래곤과의 조합이 있으면서 더더욱 히드라만으로는 어려워졌어요. 네. 지금 박지호 선수 공업 1억 정도 된 상태인가요? 더블링을 전혀 추가하지 않는 곳, 아우, 노업이면 더블링도 좀 추가를 해서 이미 박지호 선수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드래곤 완전히 불쌍하네요. 아, 다 범위가 오프업으로 다 보이거든요. 김금백 선수 저급. 병력 물량이 풀린 거예요. 프로포스 상대로 정말 극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프로포스전의 약세 모습으로 박포스전의 계기를 마련하나 했습니다만 또다시 박지호에게 막히고 말았어요. 현금 초반이 안정적으로 확장하려면 딱 한 번만 나왔나 보다 보면 계속 박지호가 좋아하는 데가 싸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장대권이 제풀에 꺾였어요. 자, 박지호, 팀의 주장으로서 자, POS에 1승을 안기니라. BMP가 1대0으로 POS가 합산합니다. 자, 4차트에서 1대0으로 암 chu가 무언가 1대0으로 POS가 합산합니다. 9시 30초에 3차트에서 1대0으로 POS가 합산합니다. 10시 30초에 1등은 제풀과 함께합니다. 4강분도 또다시 박지호가 합산합니다. 10시 30초에 3차트에서 1대0으로 V의미역으로 지난덕이 있습니다. 10시 30초에 2대0으로써 1대0으로 POS'd 유지 1대0으로 1대0으로 잘 rempl espa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